사랑해요 오마이녀신 어느 것을 고를까요? 알아맞혀 보세요 딩동댕 척척박사님 아르켜주세요 딩동댕댕 다시 한번 아르켜주세요 딩동댕댕 색깔 똑같은 것 같은데? 아냐 찔려 아냐 그려봐 똑같은데? 아냐 이거는 이게 좀 더 진해 그럼 진한 걸로 색칠해 근데 이거 좀 아까워 이거는 짧잖아 많이 썼네 아 그렇긴 한데 긴 거 써 이게 그립감이 좋긴 해 이걸로 해 그냥 뭐가 아까워 다 쓰라고 있는건데 아 그래 알겠어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연필로 아 연필 나왔어 뭐하냐? 못 뽑아? 연필로 숙제할지 샤프로 숙제할지 아 못 고르겠어 둘 다 쓰면 되지 연필로 쓰고 또 샤프로 쓰고 오오오오오 하하 바보냐? 너 진짜 선택 못한다 선택이 제일 어려워 에휴 이거 신어 태권도 학원을 가야지 이쪽으로 갈까 아 저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지만 중간에 놀이터가 없어서 그네를 못 타지 근데 이쪽으로 가면 그네를 탈 수는 있지만 조금 돌아서 늦을 수는 있지 그래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자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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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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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네를 타고 가는 게 낫겠다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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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쪽으로 가야겠다 야 너 왜 늦었냐 아 길을 못 고르겠어서 다가야 자 일어나서 훌러트라프 가져오기 시작 노랑 Τining Los Angeles 여러분들은 bad 노랑 핑크 노랑 핑크 아 무슨 색하지 노랑 핑크 노랑 핑크 자 모두들 들고 왔으면 앉자 야 어륜 뭐해 쟤또 저런 애 야 빨리 가야 돼 아 못 거르겠어 핑크로 해 핑크 왜? 나 노란색했어 아 알았어 아 오리온 진짜 뭐야 너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누나가 이거 빌려준다 누나 폰을 왜 줘 이게 내 폰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다른 거야 여기에 전화해서 무엇이든 물어보면 알려줘 오 진짜? 너같이 선택 못하는 애한텐 딱이지 난 요즘 잘 안 쓰고 있으니까 빌려줄게 잃어버리지 마라 오 알겠소 그럼 내가 이제 선택을 잘 못할 때 이 폰으로 물어보면 된다 이거지? 어 0011000으로 전화해서 물어보면 돼 근데 단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거는 악 벌써 전화했냐 안녕하세요 여기는 무엇이든 물어보는 궁금이 콜센터입니다 궁금한 것을 물어보세요 어 저 연필 쓸까요? 샤프 쓸까요? 아우 그걸 물어보냐 샤프를 쓰십시오 오 그럼 저 비행기 접을까요? 아니면 학 접을까요? 질문은 하루에 한 개씩만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우 끊겼어 아 내가 말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질문을 하찮은 데 쓰면 안 돼 하루에 한 개밖에 못 쓴다고 아 정말 진작 말하지 사실 비행기와 학이 더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뭐가 그게 왜 중요해 그럼 나 비행기 접어 학 접어 둘 다 접어 둘 다 어 둘 다 접어 어 뭐부터 접어? 비행기부터 접어? 아니면 학부터 접어? 아우 오리온 진짜 너 해도 해도 너무한다 아익 선택하기 대 실패 이게 뭐야 아 이 빵을 산 이유는 어 우리 실시간 채팅하는 데에 김진실 아이디를 갖고 계시는 우리 오키님께서 개구리 버거를 만들어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모닝빵을 사달라고 해가지고 사왔고 그 다음에 또 이거 홈런볼 홈런볼이랑 이게 개구리 눈이 될 거고 또 여기 보면 빼빼로 이걸로 같이 개구리 버거를 만들 거예요 근데 개구리 버거를 그냥 만드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야 재밌을까 고민하다가 어제 생각해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여러분 기대하면서 개구리 버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 오늘의 문제 비키는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는 핸드폰을 주었습니다 이 핸드폰은 비키 눈에 계속 보였는데요 비키가 이 핸드폰을 가장 처음으로 발견한 장소는 어디일까요? 1번 놀이터 2번 주차장 만약 정답을 모른다면 오른쪽 위에 이 영상에 클릭하시면 정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바람 잊지않거 Premji 170 subir 醒 울 ᴄ caused une ?,